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Q5 앵글리시입니다. 오늘 consider만을 따로 떼어서 그것의 의미 그리고 형태를 중점으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누겠습니다. 처음에 I need some time to consider before my decision. 내 결정하기 전에 고려할, 심사숙고할 시간 좀 필요하다. 이런 내용이죠. 흔히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time to consider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거죠. 여기다 time to ponder, time to contemplate 알아듣겠지만 자연스럽습니다. time to consider가 자연스러운 거죠. 그 다음에요. I'm considering, selling my computer. 지난 시간 나눈 내용도 기억하시겠지만 consider 다음에 동작을 쓸 땐 잉이 옵니다. 그래서 내 컴퓨터 팔 것을 고려하고 있다. 컴퓨터 팔려고 한다. 팔까 말까 그런다는 얘기죠. 바로 잉 이렇게 오는 거죠. 그 다음 I'm considering what to do with my car. 이번에는 명사가 오는 건데 명사 대신에 what to do, how to do.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동사 이렇게 오는 거죠. 그래서 내 차에, 내 차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, 내 차 어떻게 할지 쉽게 말하면 고려하고 있다, 팔지 말지, 수리할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. You have to consider the time factor. 여기서는 아예 명사가 노골적으로 온 거죠. 너 고려해야만 한다 이거죠. 시간 요소를. 어떤 것이 발전되고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 요소가 결부가 되겠죠. 그 다음은요. He considers no one but himself. 이건 어떤 의미죠? 그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. but, 그러나 그 자신을. 이거 아니고요. but에는 제외하곤 그런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곤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다, 신경 쓰지 않는다. 이런 내용이 되죠. 즉 자기만 신경 쓴다 이거죠. 그 다음에요. consider a, to be 이렇게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,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요. to be는 발음상 하기가 편하면 집어넣고 아니면 to be를 집어넣어서 의미 이해의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to be를 집어넣고요. 굳이 그거 없어도 된다. 빼도 되는 거죠. 즉, I consider him to be my friend. 나는 그를 내 친구로 여긴다, 간주한다 이건데 여기서 to be 없이 consider him my friend. 충분히 알아듣습니다. 하지만 친구로 하니까 as 쓸 것 같은데 as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. 그냥 consider a, b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는요. consider a, 그 다음에 형용사를 형태로 띄는데요. I consider myself lucky that the police found me in time. Consider myself lucky. 내 자신이 운이 좋다 생각한다 이거죠. 경찰이 나를 in time, 딱 시간에 맞추어 찾았다.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이 사람이 조난을 당한 모양이죠. 그래서 물품도 떨어지고 이제는 굉장히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때 마침 경찰이 찾았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consider를 형태에 중점을 둔 물론 의미도 중점을 두셔야 되겠죠. 이런 의미 차이를 알아봤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drive, 운전하다. 그거 아닙니다.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씩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